2019년도 2월 첫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은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그 중에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지나온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참 너무 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들어서 쓰시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저희가 참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자꾸만 새로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세교부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런 팀들이 없고 그래갖고는 누가 새로 오면 서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좀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런데 서로 안 하겠다고 네가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떠밀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새로 오시는 분들에 어떻게 접대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는지 우리가 쑥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나 타주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교에서 10년 2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계로 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됐냐 물어보니까 다 다니시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저희 계를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쓰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됨을 누리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은퇴와 호임자 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하나됨과 우리가 화목됨을 마귀가 그동안 흔들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갖고 이거를 깨야 되겠다 하는 그 마귀가 아주 저러의 찬스로 생각하는 것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래 한 군데에서 목회하던 분이 그만두고 떠나게 될 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훌로톤 장로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흔들 거냐 우리의 하나됨을 이간질 시키고 또 우리 간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우리가 같은 편인데 우리를 서로 적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제목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다? 예 구원받았어요 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오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할 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그래도 일곱 번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겠죠 우린 보통 몇 번 용서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3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3세 번 하면 우리는 만족한 줄 생각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좀 더 마음을 더 넓게 썼어요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아니다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70 곱하기 7에서 490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를 해 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베드로와 또 듣는 사람들에게 잘 깨닫도록 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나옵니다 왕이 또는 밑에는 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종들과 세물합니다 결산 같은 거를 해요 결산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중에 한 종이 그 왕에게 얼마의 빚을 줬냐 하면 1만 달러 드라는 빚을 줬댑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여기저기 찾아갖고 이게 요즘 돈으로는 달러로 얼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때만이고 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에 써놓으신 분도 계세요? 몇 달러? 정집사님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을 줬는데 왕이 그 종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 내 몸과 내 처와 내 자식 그리고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라도 내 빚을 갚아라 먼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냉정하고 무정한 그런 모습으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랬을 때 이 1만 달러한테 빚진 적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여갖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러면서 좀 참아달라 좀 더 봐달라 그러면 내가 다 갚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종도 그렇고 다 알죠 못 갚을 거 갚을 수 없는 거 다 알죠 근데도 사정을 하는 거예요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냉정하고 무정한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거 다 말소시켰다 이게 다 없애주었다 이게 그렇게 그에게 선포를 해서 그를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내리온 빚진 자기 동료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나서 그 동료를 붙들어서 그 목을 조이면서 내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동료가 엎드려 또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나를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주변의 동료들이 이것을 주인에게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본 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드린 것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지고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말씀 속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빚값으로 대신 그것을 다 상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래 다녔어도 내가 빚을 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 채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빚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순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했다 그래도 하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죠 우리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더 좋아해요 내가 누구보다는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그런 상대적인 의로움 우리가 그 기준 갖고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마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로움만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때 가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어렵죠 아직도 상대적인 의로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빚진 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빚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 갖고 그가 봐달라고 그러는데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갚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용서하지 않냐고 옥에다가 넣은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결국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예요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사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도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작은 액수인 그것을 그 친구에게 탕감해 주지 못했어요 봐주지 못했어요 참아주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동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그것을 그대로 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거 보고 받아야 아시겠습니까? 보고 안 받아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동료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 아니야 하면서 그를 옥에다가 가두어 다 갚기까지 거기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못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우리의 이제까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구원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확 바꿔 놓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어렵죠 내가 이미 받았는데 왜 취소돼요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다 용서해 줬다고 해놓고 왜 다시 그걸 갖다가 갚으라고 그럽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교훈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형제의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마땅한데 그걸 안 해 준 그것이 결국은 구원이 취소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이미 취소되어서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생명 끝날 수 있어요 효력 정지 구원의 효력이 정지된 취소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도 못 가겠지만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복수하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일 수가 있습니까 천국일 수가 없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이 취소된 사람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대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 이 사람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효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겁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가서 우리가 참 구원하여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가 그래요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가서 뭐하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 있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구원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구원받고 구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받았는데 취소되었어요 그거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취소된 그것을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빌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구원의 혈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